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심한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. 내 영혼을 손상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외길로 인도하시는 도다. 내가 사막에 심한 공장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. 주께서 내 원수를 목전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록을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 날이다.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하지만 영원히 살이로다. 아멘. 잘했어 선유야. 구하라 구하라.